유혜진의 히트가요쇼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유혜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옥의 전통미와 다양한 전통체험과 숙박체험을 느낄 수 있는 부천시 한옥마을 특살무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미가 아모레미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대와 마주친 그 순간 어제와 다른 내 모습을 거울에 붙여요 그런 사랑의 내 모습 변할 때 모르고 지나치던 아침이 날 행복하게 해 아모레모레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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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의 물으로 아모레미오 아모레모레미오 아모레모레미오 나를 나만을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로도 내 맘 흔들리고 있어 그런 사랑에 내 모습 변할 때 우르르 지나치던 아침이 나를 행복하게 해 아모레모레미요 아모레모레미요 사랑의 시작은 이런 건가요 아모레모레미요 아모레모레미요 행복의 무릎 아모레모레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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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의 무릎 아모레모레미요 아모레모레미요 행복의 무릎 아모레모레미요 한글자막 by 한효주